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8조 원에 육박합니다.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빗섬과 업비트, 코빗,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총 445조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. 지난해 1년 동안 누적 거래 금액인 356조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. 일 평균 거래액은 7조 9천억 원으로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코스피 일 평균 거래 대금의 40% 수준입니다. 올해 들어 약 두 달 동안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.